매혹적인 선열의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. 조정미씨의 무대입니다. 액션 만드는 거야 가끔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석딱거리지 마 너만 나 지금 뭔가 용기가 필요해 여기저기 떠도는 참견 신경 쓰지 마 내 이상 내 삶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내 이상 내 삶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 큐 레디 큐 레디 큐 레디 큐 사랑해 아파서 울고 사람의 속에서 울어도 너만 나 지금 뭔가 박수가 필요해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은 모든 걸 맞춰 내 기준에 살면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큐 내 기준에 살면 누가 몰아든 내가 주인공 마마드라마 이제 시작해 레디큐 올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해피엔딩 내 인생 드라마 레디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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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큐